네 저 여기 혹시 소독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네 앉을게요 안녕하세요 소독하러 오셨습니까? 네 네 소독하러 왔습니다 소독하기 전에 온도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마스크 벗으시고 아 방호복을 입고 계시네요 열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아 네 와 어 네 그리고 다음이요 네 원래 코 다음에 입으로 가나요? 조용하세요 침치니까 축축하네요 합격하셨고 손 소독하시죠 합격을? 아 손에? 네 알코올이요? 네 그만 좀 넘치는데요 네 뚝뚝뚝 어 소독이 확실하게 되겠어요 네 뭐 여기까지 발라도 되겠는데요 네 저 혹시 뭐 최근에 해외 나가셨거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 아잇 하하하하 아 우리 또 영또씨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네 소독 잘 하셨다고 소독 정말 깔끔하게 있습니다 네 영호씨는 소독 됐나요? 네 저는 이걸로 오늘 샤워를 하고 하고 아 이걸로 샤워를 했어요? 아니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네 이걸 간단하게 요렇게는 좀 서로 안전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려주시고 응 응 몸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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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독을 끝냈으니까 소독을 끝냈으니까 네 소독을 끝냈으니까 이동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네 강지효씨를 오랜만에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만이죠? 얼마만이죠? 저희가 팔만 팔만? 아 팔만 팔만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조우를 해서 네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앉았죠 서진 않았죠 그렇죠 앉아있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은 네네 히지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네네 구독자가 한 명이 줄었는데 네 혹시 구독 취소하신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네요 오 음 전혀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정말 구독한 몇 안 되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활동 중인 작품에 대해서 10초 동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아 네 여러분 지금 DQB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에 로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주년을 맞이를 했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또 외국에서 브로드웨이에서 하하하하 자 뭐 식상하지만 네 렌트 2행시 시작 렌트는 렌트다 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 허허 엉망이군요 특가 특이랑 다르죠 특읍별한 시적 허용이죠 누가 허용했습니까 시적이요 김시적 씨가 지난주에 허용을 했다란 뉴스를 봤어요 뉴스까지 네 몰랐거든요 저도 렌트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렌트는 렌트 왜냐하면 렌트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렌트는 그냥 렌트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트가 왜 렌트냐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 글자로 You 너 You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된다 제가 작품을 두 번 봤는데 로저 루저 루저 루저가 아니고요 로저입니다 루저가 미미를 처음에 만나고 처음에 거부를 하잖아요 옛 여자친구 에이프릴에 대한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서 거부를 하는 건지 또 다시 그런 사랑에 빠질까봐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미미가 에이프릴와 너무 닮아서 거부를 하는 건지 지금 이 로저의 상황이 연애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건지 어떤 심정인지 궁금합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아 제가 제대로 봤네요 공연을 잘 봤네요 잘 봤습니다 렌트가 뜻이 뭐죠? 렌트는 빌린다는 얘기죠 렌트 월세 10세 렌트! 지금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아 차는 샀습니다 진정한 렌트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쉽네요 사실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렌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 봐야죠 사버렸어요 저는 다 렌트입니다 차도 렌트도 다 네 카메라 하나 샀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러네요 저도 신경을 상관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로저 2행시 시작! 로! 아니 어떤 거요? 로!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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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마요 로! 로미오!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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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행시 하는 프로예요? 아니요 그냥 생각이 나갖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렌트로 들어가서 네 아까 전부터 계속 렌트로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덜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보죠 자 미미가 두 명이 있습니다 아이비 씨 김수아 씨 맞죠? 네네 아이비 김수아 하나 둘 셋 세뇨리따 이걸 내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서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각자 다른 장점? 그쵸 아이비 누나가 하는 미미는 조금 더 경... 연륜이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계속 하세요 아 오케이 제 거 하는 겁니다 네 연륜이 묻어나요 확실히 경험이 많다 보니까 무대 경험이나 그냥 살아온 경험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집중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아는 학교 후배인데 학교에서부터 그 친구는 진짜 정말 눈에 띄었던 친구거든요 수아는 확실히 그 나이대 미미 같은 느낌? 제가 어디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조금 더 와일드하고 좀 더 거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김보성 씨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김보성 씨는 와일드하죠 와일드하긴 한데 네 로저가 뒷모습으로 기타를 치지 않습니까? 네 뒷태가 좀 섹시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의도를 하는 건지 기타를 튕기지 못해서 뒤돌아서 저기 옆에 밴드가 쳐줄 때까지 이 싱크를 맞추려고 기다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밀입니다 네 기타를 못 치나 보죠? 까 세뇨리따 그래서 노래를 찾았습니까? 노래를 찾았죠 들려주세요 노래를? 네 찾은 노래를 찾은 노래 내 노래를 찾겠다면서요 네 찾았다면서요 네 술 드셨어요? 아뇨 소독제가 좀 알코올성이 있어서 취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몇 번 해요? 성스루 뮤지컬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뭐죠? 성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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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털어줘야 되는 말이죠 성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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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성스루 공연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죠? 아무래도 대사로 전달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소통을 할 때 말로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노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제 할 수는 있어도 실제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 아니까 근데 또 그게 장르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연극과 뮤지컬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장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극이 좋습니까? 뮤지컬이 좋습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연극은 노래 안 하잖아 그래서 싫으니까? 좋아 연극 좋아요 사랑해요 연극 하고 싶어요 연극 하고 싶어요 저 진짜 장지윤씨가 로저 역을 할 때 제스처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스처 네 근육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 근육 없고요 이거 힙합입니까? 몸이 팝핀을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니요 락스피릿이죠 아 락스피릿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까칠까칠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뭐 그렇게 오랑캐 오랑캐요? 죄송합니다 렌트에서 로저 역 이외에 다른 역을 하고 싶다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 요즘에 엔젤 해보고 싶다는데 아 엔젤이요? 네 제가 덩치가 크고 사람이 이제 막 크니까 징그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다리도 좀 섹시합니까? 네 하긴 하죠 그럼 거인 엔젤이 되겠군요 거인이죠 네 다이언트 엔젤 거천 네 거천으로 하죠 장지우 씨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198 정도 되는데 198 정도의 키로 이제 상대배우를 만날 때 키가 작은 배우도 있고 키가 큰 배우도 있잖아요 어떤 상대배우가 연기하기 좋은지 궁금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다만 키가 조금 작은 여자 배우를 만나서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앉거나 해야 될 때는 상대배우가 목이 꺾일까가 뭔지 모르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앉게 되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목이 이렇게 꺾여요 코딱지가 보이시죠 코딱지가 보이시죠 목이 꺾일까 봐 목이 이렇게 꺾일까 봐 코딱지가 보일까 봐가 아니고 커서 좋겠습니다 무대에서 빅살이가 날 경우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몸이 피곤하거나 부족이 돼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처는 없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죠. 끝난 거네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훈련하시고 또 관리를 하시니까 야 짜장면 시킬래? 짜장면 먹을까요? 잠깐만요. 짜장 하나? 나 간짜장. 간짜장 없어. 간 안 된 짜장. 똥똥똥 땡땡땡. 아냐 아냐. 똥똥똥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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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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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뮤지컬 넘버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넘버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건 내가 오디션장 가도 이 노래 하면 뭐 다 합격한다 초 필살기 곡이다 그런 노래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피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 거,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겁나 매운 거 매운 거 보통 매운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집 노래, 연기 연기 노래, 연기 노래 장발장 장지킬 장지킬 브로드웨이 할리우드 할리우드 발리우드 어떻습니까? 발리우드는 백만 유튜버,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라고 하죠?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요 300만 유튜버, 뮤지컬 배우 300만 유튜버 오케이 신씨, RMD 이 이건 안 돼 왜 안 됩니까? 이건 안 돼 신씨 컴퍼니에서 공연을 처음 하는 겁니까? 네, 처음 하는 거예요 신씨 컴퍼니랑 작업 처음 해봤는데 배우로서 그냥 인간 장주우로서 되게 리스펙하게 됐어요 왜 신씨라는 컴퍼니가 이 정도로 올해의 뮤지컬계를 이끌어올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멋있는 부분이 진짜 많았어요 제작사가 멋있게 느껴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20주년 홈커밍데이 하는데 렌트라는 제품을 하셨던 선배들 다 오잖아요 저희끼리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하면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배우 한 명 한 명 다 선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박명성 대표님이 자필 편지를 다 다르게 심지어 그걸 또 코팅을 해서 준 거가 저는 그런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진짜 리스펙이 느껴졌어요 멋있었습니다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팬들과의 소통이 좀 적어지니까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장지우 씨가 관객분들 또는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진짜 너무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막 3개월, 4개월, 5개월 만약에 작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든 어디서든 저를 만날 수 없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 이런 건가? 저는 계속 무대 위에 있어서 보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편지도 지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편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없거든요 이메일도 안 됩니까? 이메일은 되죠 이메일이나 버디버디나 프리첼 그런 거 통해서 받을 수 있죠? 그건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로는 되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저 보면서 좋아해 주시고 사실 이런 모습에서 힘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좀 외롭고 너무 보고 싶고 근데 그냥 한 가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제가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를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객석 어딘가에서 이렇게 역시 열심히 박수 쳐주고 계시겠지 그냥 이런 그냥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연계가 회복이 돼서 관객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객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관람을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심정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해요 너무 고맙고 그거는 본인을 보호하면서도 본인 옆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대 위에 있는 저희를 또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쓰는 마스크 한 장이 이 공연계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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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우리 엄마에게 한마디 여하 어머니 이렇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를 왜 갑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옛 여자친구 에이프릴에게 한마디 4월이죠 미안해 자 장지훈씨 오늘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너나 제가 자주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또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한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뮤지컬 렌트 많이 사랑해주시고 신씨컴퍼니 영원하나 R&D도 영원하나 제가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짜장면이요 여기 5층이에요 짜장면이 왔다 짜장면이 왔어 짜장면이 왔어 짜장면이 왔어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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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잠 짜장 짜장